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템지단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메용 쓰면은 딱 주스탯이 2만정도 되겠지요 메용 어딨습니까 여기 있군요 아 2만 안되네요 아 카오스링 18% 에디가 뿐요 아 테네브리스링 결속의 반지 레전드리 18%의 메일기 10 15% 4에 44 5에 32에 공구 추억 9% 피시방 무기 메커네이터 9%에 2% 12% 14%군요 아 4에 40에 공구 추억에 13에 12% 15%를 도도하신 것 같고 불빛마 아 64추 맥 9%에 공심 9%에 공심 64 어 16성에 아 이거 직작하셨군요 5에 40% 16성 처리 그리고 5에 54 그리고 5에 54 크댐 18% 덱스 내용인데 그리고 숄더 15% 음 9%에 대하시더스이어리 레전드리 방방울스탯 5에 06% 센티 센티 센터파이어 맞지요 센터파이어 방문 30% 15%에 공심에 5에 52초 크리스탈하트 아 그렇게 되군요 아 그리고 링크나 유니온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끼신 상태고 유니온은 3000대 이제 들어갔을 거니요 아 이거는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바꾸면 되겠네 클릭하면 다 바뀌니까 딱 이만 되겠구만 아 네네 본전님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저 뭐부터 템 바꿔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뭐 금액이라든지 뭐 그림 같은 거 뭐 있으신가요 금액은 한 20억 30억 정도 아 20억 30억 뭐 달마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냥 이번에 하나 바꾸려고 하는데 그 하나만 20억 30억 미래지향적인가 어 PC방소리 누굽니까 어 저 PC방 아닌데 아 잠깐만 음수고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뭐라구요 네 아 그냥 이번에 한 번만 템 20억 30억으로 바꾸려고 아 20억 투자해서 템을 하나 바꾸신다는 얘기시죠 네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달마다입니까 20억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은 이번 달만 일단은 이번 달만 아 20억이 생긴다 음 아 젠팩업은 기본적인 건 되어 있는 거 같군요 맞습니까 네 그 세 개는 다 돼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미래지향적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지향적이십니까 미래요 아 미래지향적이십니까 아 미래지향적이십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제 상하이 모자 같은 거 이제 30분 안적하고 AD2절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다든지 네 상의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토드가 없어가지고 아 80초 파셨군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아 그 공부터 있지 않아요 아 공격력이 사람이 잘 안쳐주더라구요 아 진짜요 차라리 그냥 6에 40 이런 게 좀 나은 거 같더라구요 6에 40 얼마 안 왔잖아요 비교적 네 그렇죠 한 1억 정도면 사지 않나요 6에 40은 1억도 안 왔지 않나요 네 요즘은 1억도 안 해요 아 그렇죠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하이 모자인데 이제 뭐 깔끔하게 가실 거면 AD2절 이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구요 네 아니면 템을 아예 20억짜리 템들을 사오는 거죠 아 아싸리 17성에 되어있는 것을 사오든지 아니면은 네 자기가 이제 스타버스하고 뭐 나중에 유니크 이렇게 올릴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어 할 수 있는 게 귀걸이는 애매할 것 같고 귀걸이도 요새는 좀 싸더라구요 맛있어 이어링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보장셋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상하이 모자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조무기하고 아 보조무기 바꾸면 좋겠다 아 아 보조를 아 보조가 보조바꾸는 게 제일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아 보조는 그럼 옵션은 어떻게 그게 이제 선택지인데 일단 부보공이 제일 비싸죠 아 네 그 다음에 사냥용 000을 가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보방문 이렇게 섞어서 근데 방문은 딱히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아 네 방문은 지금 필요없어요 아 그러면은 뭐 선택지가 그 정도 되겠네 보보공이나 000이라든지 네 네 아 끝났습니까 아 네 끝났습니다 아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신발같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신발이요 신발 아 신발이요 네 딱 이게 적절한 이상적인 템 세팅의 과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네 지금은 없어요 음 선택을 두 가지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신발처럼 이렇게 AD 두 줄 해가지고 네 추억 100정도 이상으로 해가지고 가든지 아니면은 네 템을 하나 사오시든지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겁니까 어 선택하고 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가 보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텐짓단을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